6월 1일부터 보증금을 6천만원 넘게 받거나 월세를 30만원 넘게 받는 집주인은 전세월세계약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자산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그 대상인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신고 자체도 부담이지만 임대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있어서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담겨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8월 18일 날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됐었는데 실질적인 시행은 2021년 6월 1일부터 라고 해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전에 신고 대상 금액이나 신고 지역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시행령에서 정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1년 4월 16일부터 2021년 4월 2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세부 내용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신고는 누가 할까?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보시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신고 대상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대통령 0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뒤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내용은 보증금 또는 차임 월세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고요. 어디에 신고할까?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그리고 조례로 위임을 허용받은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 읍면동 및 출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이때는 주택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를 한 곳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조건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표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로 의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제란 말이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 전세월세를 신고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전월세 신고만으로 똑같은 효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대학력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위반 시 제재 상황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의 적응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임대차 계약이 통상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되다 보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설명을 잠깐 미뤘던 신고 대상 금액과 신고 대상 지역을 표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금액입니다. 첫 번째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보증금이 적더라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이때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이러한 경우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만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월세가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임대차 계약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전월세 신고에서 제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개학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 없이 그대로 임대 기간만 연장된다면 이때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범 6조의 2항에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그리고 육대광역시 그리고 도 도는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를 말하겠죠. 거기다가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전국을 다 말하는 거죠.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관할의 군 단위 행정구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은 군 단위, 군으로 시작되는 주소지는 전월세 신고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개별 기준이고요. 표로 살펴보면 계약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1억 이상 3억 미만인 경우 3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마지막으로 5억 이상인 경우 이렇게 계약금액과 신고 혜택 기간별로 나누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신고 혜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서 계약금액이 1억 미만이었다면 이때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신고 혜택 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에 계약금액이 5억 이상이었다면 이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끝으로 만약 거짓으로 전세월세 신고를 했다면 이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과태료는 유예기간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신고 혜택 기간이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혜택 기간은 일종의 지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기간 만료 이래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신고할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신고 혜택 기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일부에서는 전월세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100만 원이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혜택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고요.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이때는 무조건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과태료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거치잖아요. 이 기간에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과태료 액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이렇게 전세월세를 신고하면 그 정보가 임대소득세와 같은 과세 정보로 활용할 것이냐? 이거 가장 걱정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집주인의 소득정보가 공개되면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토부는 임대소득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신고제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과 같은 과세 당국에 확인했다라고는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언젠가 쓰겠지?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임대차 시장에 나타난다면 당연히 세입부담을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임대주택도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쌓아놨다가 나중에 표준 임대료와 같은 임대료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표준 임대료와 같은 새로운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한 바 없다. 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마냥 믿기에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작년 7월달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일 거예요. 이렇게 표준 임대료를 만들자라는 법안을 발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 임대료에 대한 매매 시장에 이어서 임대차 시장에서도 집주인의 자산권 침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규제가 이어진다면 역시나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집주인 여러분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